광장시자 associate professor.. 我想... 어휴, 괜찮아요? 지각하셨네요? 지각 bias abnorm~~ 빵 채인 적은 거야, 빵 ㅋㅋㅋㅋㅋㅋㅋㅋ 갑시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나? 오 신기하다. 이번에 저의 해외 1점을 받았지만 해외여행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랑 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레츠킷 해볼까요? 이제 탔는데요. 출발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제가 하꼬네라는 지역에 있는 로칸을 찾아놨어요. 찾았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도쿄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친한 형님을 꼬셔가지고 같이 갑니다. 지금은 차로 신주쿠까지 이동해서 기차 타는데 열차 타고 쭉 가거든요. 그 열차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로맨스 열차 맞나요? 로망스카. 네 로망스카. 그거를 타고 쭉 갑니다.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오케이. 바로 기차역에서 만나요. 여기는 하꼬네 기차역입니다. 로망스카 열차에 와 있고요. 이거를 한번 찍어볼까. 오늘은 뭘 할 거냐. 일단 럭크스터를 가서 맛있는 밥집 있다고 해가지고 주소를 먹고 그 다음에 테이블카가 또 유명하대요. 테이블카 갔다가 온천 가가지고 이제 정화식사하고 온천에 들어가고 힐링냐이 지금 이제 저 혼자 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네. 아침부터 오랜만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나왔지만 마음만은 가볍다. 오늘 하꼬네 가서 오늘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하꼬네 가서 일단 저희가 밥을 먹을 거잖아요. 네. 부타라는 식당에 와가지고 돼지. 네. 돼지 깎아서 밥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온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로칸에서 밥 먹기. 그쵸. 네. 로칸에서 밥을 먹고 온천욕을 즐기는 거지. 온천에 카피바라까지 있으면 레전드. 그리고 또 형이 제가 있는 동안 벤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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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뒤! 자 그랬고요. 이 짐을 딜리버리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짐 딜리버리 하고 저희가 또 여기 하콘에 온 김에 가고 싶은 곳들이 좀 있어서 한번 딱 이동을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있나보다. 멈췄네. 딜리버리를 맡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변수가 생겼어요. 그 딜리버리를 맡기지 못합니다. 이게 12시 반까지인데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몇 분 늦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바로 룩한 가서 짐을 풀고 가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맡기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하콘에 라는 지역에 룩한을 왔고 지금 짐 놓고 구경할 겸 거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고 날씨가 진짜 좋아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잡은 룩한이 굉장히 좋은 룩한이어서 좀 이따 기대가 됩니다. 또 아까 들어갔을 때 고급지지 않았어요? 맞아. 나쁘지 않았죠? 뭔가 느낌이 한 열 몇 개 찾았어. 아 그래? 열 몇 개 찾은 데서 제일 비싼 곳. 만져도 되는 거구나? 만져봐. 뜨거워? 오. 수.. 수요하세요. 너무 힘들었네. 땀싸서 먹어볼게요. 오. 수고하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다 맛있어 샤슈돈 딱 샤슈돈 맛있다 맛있어 방송하러 갑시다 잘하러 오세요 샤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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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엔 어디 간다고? 샤슈돈 아오타니요 아니야? 오오타니? 오오쿠타니 끝날 때쯤에는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겠지? 대박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로프레이 케이블카죠 응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여기 또 기념품 사는 곳이 있고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컴온 컴온 아아 대박이다 여기에서 찍다가 카메라 놓치면 레전드 여기에서 찍다가 카메라 놓치면 레전드 보여드릴게요 와아 와아 야경 미쳤다 야경이 아니지 정말 미쳤다 여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연기 이렇게 나는 거 연기 이렇게 나는 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온천인 거 같아요 왕? 네 이제 바로 유황이 보이는 곳으로 유황이 보이는 곳으로 유황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어디? 아 몰라요 이제 케이블카를 켰습니다 오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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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황이죠 맞아 유황 됐고 여기가 지금 유황 보러 왔고요 유황 보는 장수입니다 유황 보러 왔고 유황 보는 장수다 그렇지 딱히 뭐 누가 설명할 게 없지 사실 여기는 여기는 타마고가 엄청 유명해요 그 타마고를 먹을 건데요 그 일단 너무 춥네요 저 야자 오오오 지금 저희가 왔고요 우와 너무 추워요 여기가 그 유명한 먹으면 7년 더 살 수 있다는 검은 달걀 블랙 달걀이고요 뜨끈뜨끈해요 아 뜨끈? 완전 뜨거워 아 그래? 어 깨졌어 아 안에는 하얗네 어 어 그랬네 아 안에는 하얗네 연기가 연기나는 거 대박 대박 먹어볼게요 음 먹자마자 유황 냄새가 나? 그냥 달걀이에요 똑같은? 아니 좀 뭐라고 해요 그냥 그 맛이 조금 있어 살짝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안녕하세요 지금 다 끝나고 걸어가는 중인데 네 와 걸러서 오시면 안 될 거 같아 아 너무 너무 멀어요 거의 다 아까 춥다고 막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여기 여름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첫 음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이건 뭐지 그래서 밥도 있고 사시미도 있고 튀김도 있고 이렇게 일단 나왔고 먹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지? 네 니온 와인 어 겉이 없네 먹는 거에 수고하니까 뭐지 해서 이제 의심해 볼만도 한데 아 어 안 힘들이네 아 어때 근데 이거부터 언제 살까요? 응 약간 스모키하네 아 오 맛있어요? 좋아요 에이티드 분들 원래는 찍는 게 없었는데 진짜 에이티드 분들 위해서 찍은 거여서 진짜 힘들게 구했단 말이야 카메라 통 근데 조금 중간에 목통에 대해서 너무 아쉽지 맞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좀 찍은 게 있는데 네 아쉽긴 해 그냥 되는 게 없네 아니야 나름 우린 즐기고 왔어 우린 즐겼지 우린 추운 곳에서 달걀 먹은 게 왜 이렇게 보여? 왜 이렇게 보여? 아쉽다 뭔가 온천이 응 난 온천이 방 안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2층인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3층이야 심지어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찾아봤을 때는 방 안에 로컨이 있는 그러니까 요일 옮겼어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면 요일 옮겼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까지 스키줄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오늘까지 스키줄 있었는데 스키줄 한 게 취소돼가지고 급하게 똑같은 로컨에서 하루 전날을 옮긴 건데 다행히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진짜 다행이다 응 와 하루 더 했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 오늘 뭐 했어? 어떻게 해서 후지키 갔다 와야지 간간할 게 없어 진짜 그럼 후지키 와야지 둘이서 저녁 밀고 갈 수 있어? 아 안돼 그건 안돼 홍중이 3명이서 가면 가능해 홍중이? 응 홍중이 형 절대 못 가지 응 홍중이도 어차피 지금 거의 두피가 있잖아 전화해볼까? 아까 전화 왔었어 1전화 왔을거지 뭐요? 뭐해? 어 형 이거 나 리얼리티 찍고 있다 아니 남자들이 로망스 기차 다 떼며? 로망스 기차 다 지금 몇 칸도 찍으라고 아니 우리 우리 처음 했어? 이제 한 명으로 좀 했다 왜 이렇게 심술이 왜 이렇게 나있어? 왜 심술이 나있어 얼굴이 심술 야 왜 카톡 안주냐 내가 아까 여기 카톡 달라고 그랬지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오늘 못 들었어 뭘 아직도 못 들었고 기차 타면서 가면 금방 늙는거 아니 우리 진짜 많은 일들이 됐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우리 진짜 형 그 노래 들었으면 우린 지금 여기 없었을거야 형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중입니다 저도 도쿄입니다 우리는 오마카드로 나와 아까 낮에 먹었어 응 낮에 먹었어 응 인사 심심하니까 전화한거잖아 지금 둘이 있는데 형 얘기가 나왔어 아 그래? 알았어 거기 어디 학부대에서 좀 어디 돌아다녔어요? 우리 자 어디야 거기 이름이 뭐야? 뭐? 내가 우리가 그 고라 고라 아니 고라는 말 경유지고 고라 내가 민기한테 그 지역 명칭을 한 20번 정도 말해줬어 결국에는 못 외웠어 계속 계속 물어봐 형 우리가 어디 가는거지? 아리앗두세이마스 아니 우리 케이블카 탔어요 어? 어색해서 계속 탔어요 네 둘이 뭐 거의 연애를 하고 있네 우리 둘이 거의 학이지 내가 사진 보내줄게요 이제 알았어 둘이 놀아 어색하지 말고 알았어 재밌게 놀아 김중아 재밌게 놀아 네 네 네 이제 저는 지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아 아 아 너 오늘 너무 행복했고 어우 다 같이 오야스 민기 응 네 저희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또 택시도 안 늦게 가지고 뛰어왔어요 사실 늦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계획된 시간이긴 했는데 오버가 안 잡히는 변수가 생겼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 어 다시 신주쿠 가는 비용기에 샀습니다 아니요 기차요 아 비니트리기 택도 미친 미친 기차에 샀습니다 다른 병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보태던 대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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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글쎄지 점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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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